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짠 양념 양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금 중독짐 조젓 양념 мяс Hare 고추 자 два 소금 나를 먹으니까 이건 양념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겉은 닭다리 바삭바삭 잠시만요 그리고 사실은 소리도 찰 T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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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아프라 오지않고 뜨면 필수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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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야까만 먹은거같아요 맛있어요 지난번 먹어봤을때 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고 또 먹어서 먹었을때 먹은 최애가 너무 맛있고 고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꾸며맛 저의 코콜릿은 소스에 매우 애매해요 저의 고춧가루 다 먹은거같은데 소스하고 까먹는 건 저한테 진짜 좋군요 나기보다는 것이 꼼꼼하게 해준어요 조금 더 먹기 좋은 맛 아님, 떡볶이 먹기 좋은 맛 그래서 팽이 싸먹어 매운 고소함 저는 이것만의 음식이 가장 좋은 맛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용 오일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 맛 또 왜 불닭불닭을 하게 됐는데 그냥 가만히 함께 먹을 것 같아요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네, 뱃뱃뱃뱃 뱃뱃뱃 맵고뱃뱃 진짜 잘 먹었어요 오늘은 뱃뱃뱃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치즈는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화이팅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어제저녁 7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9시 반이니까 한 26시간 반을 아무것도 안먹고 있다가 이걸 첫끼로 먹은거에요 아 그냥 감동이에요 근데 이게 또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먹다가 먹으니까 귀가 쪼그라들어서 그런지 두개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큰일이다 하지만 저는 더 먹겠습니다 더 큰 눈만 더 잠시만요 뭐지 잘 먹기 해먹히는 이유 맛있게 들어주는 이유 이거란 호박이 날때는 다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었지만 저는 이 뼈가 그래서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저는 이 뼈가 쥬쥬쥬쥬쥬쥬 저는 이 뼈가 있는 뼈가 너무 잘 어울려야해요 뼈가 한입에서 먹어야 해요 제가 뼈는 뼈가 너무 좋아해요 뼈가 더 맛있었어요 뼈는 뼈가 엄청 많아요 저는 너무 맛있는데 오랜 샤워 좀 먹으면 간장도 먹었고 잘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평소... 바로 치즈! 사실 치즈가 overweight 아삭소스.. 치즈가 아까 맛있는 물 뺏어 치즈는 하지만 크기는 aspirations 책을 가야 겠어요 손에 있는 면이 맵기가 더 나요 사귀고 있는 면이 더 나아가서 한번 더 맵기 필요해요 자, 한 번 더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면을 먹어야겠어요 뼈가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뼈가 한 번 더 먹을 수 있고 뼈가 한 번 더 먹어야 해요 뼈가 한 번 더 먹어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좀 더 잘 먹었을 거 같아요 팽이버섯 오레오 너무 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AF-F-F 초콜릿 밥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추를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추를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고추를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밥입니다 곰돌이 주먹밥이에요 만들었어요 이것은 지금부터 염소스인데 오늘은 그 를 하자 이 를 넘게 먹었습니다 이 를 하는건 자는 게els입니다 정말 금요일단 이 를 어린 것보다 꽤 잘 못먹었어요 나는 소시지좀 먹으려고 합니다 입안에 가야겠어요 예전엔 아낌지 아내는 아낌지 아내가 너무 좋아요 아내가 진짜 맛있어 아내가 잘 먹기 좋은데 아낌지 아낌지 저는 전혀 solve중 안에 고소한 맛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맛 저는 역시 마늘이 만족스럽고 에어로는 팽이버섯이 유명한 맛 근데 저는 고소한 맛을 많이 좋아합니다 음.... 못 먹지 못 먹지만 정말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깻잎 음... 우유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릴거예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강아지에 가추를 넣어서 면은 면은 대단한 멀리 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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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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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 면이 너무 맛있어 안녕 너무 잘게 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담사는 비닐맛이 더 좋네 비닐맛이 더 맛있어서 고기맛이 더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아주 맛있을 것 같고 좀 더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찰떡 아이애 아... 부러워 오징어 바삭바삭 아 진짜 배부릅니다 배가 터질것같아요 아 그러고보니까 또 먹기만 했네 이해로 뭐 할만한게 없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자 그